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폭식한 다음 날을 위한 급하게 찐살들을 급하게 빼는 15분 급진 급파 전신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급하게 찐살과 붓기 다 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게요. 뮤직 큐! 中國 영장에서의 도입을 수행하는 교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수행합니다.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합니다.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요.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요.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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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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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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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